안녕하세요. 신촌파고다 종결토익의 일시종결 허니강사입니다. 다들 토익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번 6월 28일 대비 적중특강을 담당하게 됐는데 이 특강이 여러분들의 막판 점수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람과 함께 바로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특강은요. 항상 글에 왔던 것처럼 문제를 같이 푸는 특강은 절대 아니고요. 파고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상단에 특강란이 보이실 거예요. 특강 클릭하신 다음에 토익시험 대비로 들어가시면 6월 28일 시험 대비 적중특강 LC 문제팩이 있을 거예요. 걔를 다운받으셔서 문제를 풀어오신 다음에 이 해설특강을 같이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고 오셨다라는 전제 하에서 바로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제 그림이 6개가 나올 거고 그림 하나당 보기 4개를 들려줄 거예요. 보기를 들으시고 이제 그림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보기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 들으실 때 항상 정답을 듣기보다는 답이 아닌 보기를 지워내시고 확률적으로 답이 될 만한 보기를 마킹해 주시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 기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확률을 이용해서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답소거법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좋거든요. 보기 A 듣자마자 헷갈리면 밑줄이나 세무 표시하시고 보기 B가 아니면 X, 보기 C 아니면 X, 보기 D 아니면 X 그러면 확률적으로 굳이 A, B, C, D 적고 들어갈 필요 없이 A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파트 1 푸실 때 보기를 완벽하게 해석해서 풀기보다는 앞에서부터 끊어듣기 하시면서 답이 아닌 포인트를 찾아내시고 보기를 지우시면서 푸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장을 아예 통째로 해석해서 접근하려고 하시면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낯선 발음의 단어가 들렸을 때 해석이 꼬이게 되면서 그 문제 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소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시고 보기를 지우시면서 푸시면 그나마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기 A, B 즉 앞부분에서 답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보기가 사실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림별로 보기 D까지 마무리하시고 제대로 정리하신 다음에 넘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풀고 오셨으니까 저희 바로 1번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인물 사진에서는 항상 보기 A를 듣기 전에 인물의 시선, 손끝, 그 다음에 뭐 착용 상태 그리고 주변 사물을 정리해 놓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주변 사물을 정리하실 때에는 무조건 사물의 위치까지도 함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고 오셨죠? 저희 바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볍게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자, 음원은 이렇게 나왔었고요. 보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자, 보기 A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 카운터까지 안 들었거든요.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어떻게? 문장 통째로 듣기보다는 앞에서부터 끊어듣기예요. 여자 나왔지만 웨이링하고 있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카운터 들을 필요 없이 X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건데 우선 카운터의 개념이라는 거는 어떤 평평한 대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빨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계산대, 접수대, 실험대 또는 뭐 창구의 개념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뭐 조리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보기 B 보시면 여자가 포링 엔터 백하고 있는 동작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소거하셨고요. 그죠? 자, 보기 C 보시면 여자가 리프팅하고 있대. 여기까지는 살릴만 했죠. 왜? 여자의 성급 보시면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왜 안 돼요? 바스켓, 바구니를 들어 올리고 있는 동작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에서 소거를 하셨어야 돼요. 그럼 A, B, C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D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우선 이 스터디 동사는요. 파트 1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공부하다, 연구하다 보다는 무조건 가장 먼저 어떤 것을 살펴보다, 살펴보다, 보다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빠르세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템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림과 매칭되는 보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이 동사를 몰랐더라도, 헷갈렸더라도 A, B, C가 확실하게 아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답은 D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놓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저희 바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림에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을 경우엔 기본적으로 사람과는 명사 혹은 빙이 들어간 보기는 확실하게 소거해 주셔야겠죠. 빙 보기 소거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왜 그런지 이따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물의 위치 같은 경우도 이제 미리 파악해놓고 들어가셔야겠죠. 특히 전치사 9 같은 거. 뭐 사물이 있지만 어디어디에 있다. 뒤에 전치사 9도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빙 보기를 왜 이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그림에서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면 비빙 PP의 개념이 파트 1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 비빙 PP라는 건 진행 수동이잖아요. 그죠? 해석은 주어가 PP 되고 있다. 되었다는 상태이면서 되고 있는 중이다. 일반적으로 뭐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자, 근데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어요. 사람이 PP의 동작을 주어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만약에 들으실 때 주어자리를 놓쳤거나 아니면 모르는 단어가 나왔더라도 사람이 PP하고 있는 동작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빙은 있고 사람의 동작이랑 갖다 보시는 거예요. 이번 그림처럼 사람의 동작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그림에서 빙이 들어간 보기는 무조건 소거 하시는 거세요. 근데 예외가 있죠. 실제 시험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비빙 PP라는 건 사람의 동작이라고 했어요. 그죠? 주어가 사람에 의해서 PP 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우리 PP 자리에 디스플레이, 얘가 나왔을 경우에는 예외가 돼요. 어떻게 예외? 상태 묘사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캐스트가 나왔을 경우에도 가능해요. 자, 이게 왠지 예시 한번 보고 가실게요, 여러분. 자, 제가 그림을 준비해왔는데 지금 상품들이 DP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원래 접근을 했었어야 돼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빙은 사람의 동작, 사람이 DP하고 있는 동작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서는 이 보기가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예외적으로 상태 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들이 DP가 되어지는 상태다. 이런 그림에서 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학생들이 질문해요. 아, 그럼 PP 자리에 헝이 들어가도 상태 묘사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헝이라는 거는 행의 과거 분사죠. 그죠? 상품들이 걸려지고 있는 중이다예요. 무조건 사람이 등장해서 상품을 걸고 있는 그 동작을 포착한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예외가 되는 동사가 뭐라고요, 여러분? PP 자리에 디스플레이. 예외가 나왔을 경우에만 동작 상태 묘사 둘 다 가능하다를 정리하셔야 되세요. 실제 시험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가시고 혹시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자 문제도 마찬가지. 우선 퀘스트라는 거는 그림자를 드리우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 자체가 사람의 동작 자체를 필요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림자가 땅 위에 드리워져 있다라는 이 그림에서 비빙 퀘스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정리하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우선은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빙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저희 바로 문제 들어보시면서 나머지 보기 왜 안되는지 한번 정리해보실게요. 이 문제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빙 보기 소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 명사 소거해 주시고 앞에서부터 끊어듣겠다는 완전 깔끔했던 문제. 자, 그러면 저희 ABCD 바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고 오셨잖아요. 자, 여기까지. 자, 보기 ABCD는 이러했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부터 끊어듣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기 A 왜 안되요? 이거 바스켓까지 들었으면 그 시험 말린 거예요. 왜 안될까? 커스터머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에서 소거하고 버리고 넘어가서 B 주어부터 들 준비를 하셨어야 돼요. 커스터머가 바스켓에 프로듀스. 얘는 농산물이라는 뜻이 있죠? 명사로 꼭 농산물 외워 가실 거고요. 푸링하고 있는 동작 안 나왔어요. 완벽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었죠? 자, 보기 B 보실 게 우리 카튼 정리하고 가실 건데 카튼은 박스예요. 박스인데 어떤 박스? 일반적으로 판지 상자, 종이 박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계란 케이스나 의육밥 같은 거, 소포 같은 거 받을 수 있겠죠? 이 그림 보시면 정확하게 저는 나무 상자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튼에서 소거하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놓쳤더라도 이 그림 어디에서, 이 보기 어디에서 소거하셨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빙에서 소거했었어야 돼요. 사람이 무언가를 배송하고 있는 동작 자체가 포착이 됐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빙 소거하셨고. 자, 보기 C 주어부터 들었어야 돼요. 쇼키퍼리스. 안 나왔죠? 쇼핑을 지키고 있는 그 상인들 자체가 두 명 이상 안 나왔기 때문에 주어에서 소거하시고 넘어가셨으면 됐던 보기였어요. 이거 만약에 해석하려고 드렸으면 이 캐노피의 단어 몰랐으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유리 멘탈이잖아요. 막 흔들릴 수 있고 어, 이거 뭐지? 캐노피가 뭐지? 나 해석이 안 됐는데 이렇게 그저 당황스러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무조건 주어에서 소거하고 뒤에 들을 필요 없이 무시하시고 넘어갔으면 됐던 보기란 말이죠. 자, 우리 캐노피 정리하고 가실게요. 빛가리개, 차양이라는 뜻이 있죠? 얘 동의어 뭐예요? 보기 뒤에 주어자리 나왔죠. 주어자리에 뭐가 보이세요? 어닝, 오닝.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어닝, 오닝. 차양, 빛가리개. 동의어로 정리하고 가실 건데 어닝이 지금 쉐이딩하고 있대. 상품 위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다고요. 그늘지게 하고 있다고. 자, 만약에 시험 보실 때 보기 뒤에 어닝 자체를 몰랐더라도 보기 A의 커스터머 소거하셨고요. 보기 B의 빙, 빙 소거하셨고요. 보기 C의 쇼키퍼스. 여기서 소거하셨으면 A, B, C가 답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무조건 답인 D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파트 1 푸실 때 무조건 앞에서부터 끊어들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무조건 소거법 이용해서 풀어주시고 확률적으로 답이 될 만한 보기를 마킹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파트 1 정리하시고 저희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도 파트 1과 마찬가지로 소거법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한테 계속 소거법이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카톡으로 소거법이라고 했는데 이거 아니죠, 여러분? 소거하면서 풀란 얘기예요. 보기 3개 중에서 정답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아닝 보기에 집착하셔가지고 보기를 버리시고 확률적으로 답이 될 만한 보기를 마킹해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파트 1은 무조건 소거법 이용해서 풀어주시고요. 의문사의 의문의 예수는 절대 안 되고 그냥 공식처럼 외워가시는 거 깔끔 담백하게 소거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 세 번째 보시면 만약에 질문이 완벽하게 해석이 됐다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파트인데 완벽하게 의도 자체가 한 번에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단어가 반복이 되거나 특히 유사 발음 보기가 유사 발음의 단어가 보기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오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놓고 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번째 보시면 대명사 질문과 상관없는 대명사 보기 무조건 소개해 주셔야 되고 다섯 번째 모른다 무조건 답이다라는 거죠. 누구야? 몰라. 어디야? 들은 바가 없어. 어떻게 해? 얘가 담당자인데 이걸 참고해 보지 그래? 모르겠다. 유행답은 무조건 답이 된다라는 거 정리하시고요. 6번 보시면 첫 단어부터 의미가 담긴 동사까지는 무조건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질문 자체가 완벽하게 해석이 안되더라도 첫 단어부터 의미가 담긴 동사까지 무조건 잡아주시는 건데 의미가 담긴 동사라는 이런 거겠죠. 여러분 만약에 뭐 그 질문에 동사가 원투였어요. 원투 뒤에 나오는 얘가 의미가 담긴 동사 되겠죠. 뭘 원해하는지 뭐 질문에 얘가 나왔어. 비에이블투가 나왔어. 여러분 그럼 뭘 할 수 있는지 투 뒤에 나오는 동사가 의미가 담긴 동사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 바로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풀고 오셨고 자 이 질문은 제가 동사까지 잡아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리딩까지는 무조건 들었어야 돼요. 질문에도 깔끔했죠. 워크숍 누가 리딩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럼 보기 들으실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아 후만 잡고 들어가야겠다가 아니라 아닌 보기를 전해셔야겠다. 그죠? 자 그럼 저희 ABC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ABC로 했죠. 누가 리딩해라고 했더니 여기 프로그램이 있잖아. 프로그램 무슨 뜻이 있어요? 우리 방송 프로그램 말고도 스케줄 일정 일정표가 있죠. 여기 계획서가 있잖아. 참고해봐. 답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후만 딱 기억해놓고 들어갔으면 얘가 답인지 아닌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확실하게 답이 아닌 것 같지도 않고 또 후라고 기억하고 들어가는데 후에 대한 답도 아니란 말이죠. 이럴 거면 빨리 밑줄을 살려놓고 B씨가 답이 아니면 황글적으로 답은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B 보시면 그게 브레이크 있고 나서 시작할 거래. 얘는 일반적으로 왠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요. 항상 공부하실 때에는 이렇게 역으로 한번 분석해보세요. 얘가 어떤 의문에 대한 답이 될지. 보기 C 보시면 어바웃이 나왔죠.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얘는 일반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황글적으로 봤을 때 B씨 절대 아니기 때문에 계획서에 나와 있잖아.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저 바로 4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보실까요? 자 할아버지 등장하셨네요 여러분. 자 질문 이렇게 나왔죠. 우선은 위치 의문사 좀 정리해놓고 가실 건데 위치라는 건 선택 의문사예요. 선택 의문사 그리고 위치 바로 다음에 어떤 명사가 나올 거고 명사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올 거예요. 이 구조를 기억해놓고 들어가시면 선택 범위 잡으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아 동사 앞까지가 선택 범위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어떤 지점인지가 궁금한 거죠. 그리고 의미가 담긴 동사 잡는 거라고 했으니까 샌드까지는 무조건 들었어야 돼요. 그럼 질문 간단했네요. 어떤 지점으로 디지 샌 너 보냈어 패키지 투 어떤 지점으로 박스를 보냈었어? 이렇게 던졌던 거죠. 자 그랬더니 보기 ABC 이래 했는데 답이 아닌 걸 버리셔야 된다고요. 자 ABC 같이 들어보실게요. A I paid for it this morning B The express option C The remington office in New York 음 자 보기 ABC 이래 했죠. 자 A 같은 경우에 paid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냈는데는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지점인지에 대해서 그죠? 자 보기 B 보시면 옵션 자리에 만약에 브랜치를 받을 만한 명사가 나왔다면 답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얘는 답이 아니겠죠. 뭐 빠른 옵션으로요.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보기 D 보시면 브랜치 받는 대상 뭐로 나왔나요 여러분? 오피스로 나왔죠? 이 지역에는 이 사무실로 그래서 답인 무조건 A, B가 아니기 때문에 C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항상 푸실 때 C가 답이어서가 아니라 A, B가 아니기 때문에 답인 C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야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희 바로 다음 문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이죠? 첫 단어부터 의미가 담긴 동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질문은 간단했네요. 그죠? This Wednesday에 미림 가능하냐라고 던졌던 거죠. 그죠? 질문은 깔끔하게 나왔어요. 이번 주에 만날 수 있어? 라고 던졌더니 자 보기 A, B, C 한번 들어볼까요? A 우선 A 같은 경우엔 모든 매니저들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음 얘는 확실히 답이 아닐 것 같고 자 보기 B, OK 해보시면 OK라는 건 질문에 대해서 이미 수락했다라는 거죠. 어 나 This Wednesday 가능해 미팅 가능해 라고 했는데 I'm not busy this time에 뭐가 나스러워 인 위켄드가 나왔죠. 근데 Wednesday는 위켄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들었는데 여기에서 속어 있어요. 만약에 위켄드 대신에 위기 나왔다면 어 나 이번 주에 바쁘지 않아서 가능해 라는 맥락으로 답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보기 C 해보시면 우리 free 동그라미 쳐 놓으실게요. 얘는 무료란 뜻도 있지만 뭐 시간이 한가한 또는 뭐 사람이 사용 중이지 않은 비어있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인 더 데이라는 거는 질문에 This Wednesday 받을 수 있겠죠. 어 나 그날 늦게 시간 있어 라고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yes가 생략된 보기 C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A, B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C 저희 계속해서 6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단어부터 집중하시고 Don't we need more volunteers to finish handing out the flyers? 자 질문 진짜 길었죠. 자 질문은 이러했는데 우선 첫 단어부터 보실게요. 여기 집중하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질문 자체가 Don't true 시작되는 부정 의무문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자 부정 의무문은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박스 보시면 문장의 not은 무시하시는 거예요. not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해석상 긍정이랑 같다고 보시고 그러면 yes 아니면 no 라고 응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질문 같이 보실 건데 자 여기 이 단어 마지막 단어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 flyer 얘 외워가셔야 돼요. 제가 이 단어를 단어 시험 볼 때 가끔 어떤 학생들이 나방, 날파리, 파리 뭐 이렇게 적어놔요. 근데 우리 LC에서 flyer는 가장 먼저 전단지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뭐 비행사라는 뜻도 있지만 전단지로 꼭 기억해서 가셔야 되고요. 질문의 의도는 간단했죠. flyers 이 전단지들을 핸딩아웃하는 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valentiers 자원봉사자들이 더 필요할까라고 묻는 건 같아요. 해석상 긍정이랑 같다고 보시라고요. 그래서 더 필요하면 yes 아니면 no 라고 응답할 수 있고 당연히 생략도 가능하겠죠. 예스는 생략 그렇죠? 자 그래서 질문 기억해 놓으시고 더 많은 valentiers들이 필요할까 기억하시면서 자 ABC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A. Jonah is checking the list right now. B. I took the direct flight back home. C. We recently hired a new engineer. 자 보기 ABC로 했죠. 자 우선은 항상 기억하실게요. 문장 들으실 때 동사 앞에 주어 자리잖아요. 주어 자리에 낯선 발음의 단어가 들리면 당황하지 말고 아 제 3자 고의명사가 나왔구나 이렇게 정리해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Jonah가 체킹하고 있다. 더 리스트라는 거는 valentier들의 목록이 되겠죠. 그거를 지금 확인하고 있어라는 맥락은 확인해 본 다음에 만약에 더 필요하면은 할 것 같고 아니면 말 것 같아 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지켜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당장은 아직 뭐 결정된 마가 없다라는 맥락으로 모르겠다. 류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 보기 B 보시면 내가 툭 더 플라이트 내가 비행기를 타는데 백곰 집에까지 오는데 비행기를 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딱 들었을 때 보기 A 집착하다가 보기 B 말렸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예 I 툭 자체를 못 듣고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푸시라고요? 해석상 바로 매칭이 안 되시면 유사 발음 이용해서 소거 가능했다라는 거죠. 우리 플라이어스랑 플라이트 이렇게 유사 발음 소거 이렇게라도 풀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보기 C 보시면 내가 고용했다까지는 전 여기까지는 살려놨어요. 왜? 뭐 서먼트 헬프 도와줄 누군가를 뭐 채용했다 뭐 이런 맥락으로 나왔다면 서먼트 헬프의 개념이 밸런티어의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매칭이 될 것 같은데 신입사원을 고용했다라는 거는 밸런티어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인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답인 B씨가 아니기 때문에 A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럼 저희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자 7번 7번도 제 기억에 부정의문문이었던 것 같은데 자 바로 들어보실까요? Shouldn't we interview additional applicants? 자 질문 이래 있죠. 실은 부정의문문 그럼 해석상 뭐랑 갖다 보시라고요? 긍정이랑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추가의 추가의 어플리칸트 지원자들을 인터뷰해야 할까라고 묻는 것 같죠. 더 인터뷰를 해야 할까 해석상 긍정이랑 갖다 보시고 자 ABC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A Yes It's a beautiful view B I think we met enough C Through an online application 자 ABC 이래 있죠. Yes라는 거는 더 인터뷰하자 그죠? 추가의 어플리칸트를 인터뷰하자라고 수락한 거예요. 근데 It's a view 관련 없는 거죠. 만약에 해석이 안 됐어 말렸어 이럴 경우에는 인터뷰의 view 이렇게 유사 발음 속어도 가능했을 것 같아. 이렇게라도 부시라고요. 시험 보실 때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부셔야 돼요. 자 보기 B 보시면 내 생각에는 우리 충분히 만난 것 같은데 충분히 만났어. 즉 그 말은 아니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앞에 no가 생략된 보기라고 보시겠죠. 왜? 해석상 긍정이랑 같다고 보시라고요. 그죠? 자 보기 C 보실게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온라인 지원서를 통해서 인터뷰도 해야 할까 온라인 지원서를 통해서 답이 될 수 없겠죠. 근데 만약에 헷갈려 애매한 것 같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뜨는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유사 발음이 여기서 서고 있다면 답인 B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A씨가 아니어서 B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자 저희 바로 다음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 어떤 의문문이죠 여러분? 끝에 꼬리 의문문이 붙은 부가 의문문이에요. 자 딜은 아이로 끝났다라는 건 이 질문의 주어가 I라는 거고 시제는 과거라는 거죠. 어떤 의도로? 내가 했지. 그렇지 않아? 뭐 사실 확인이나 강조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질문의 이동은 간단했죠. 센치했지 내가 계약서를 보냈지 그렇지 않아? 라고 던졌더니 아닌 보기 쳐내시면 되겠죠. 자 ABC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보기 ABC로 했죠. 자 우선은 A에 term이라는 단어 기억해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기간 뭐 학기라는 뜻도 있지만 용어 조항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표준 계약 조항과 뭐 조건 이라는 뜻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관련 없을 것 같고 자 보기 B 보신 인터넷이 not working 작동하지 않는데요. 어떤 이도 인터넷이 고장났기 때문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다가 되겠죠. 모르겠다는 무조건 정답이라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뭐 헷갈린다 싶으면 밑줄로 살려 놓으시면 돼요. 그죠? 자 보기 C 보실게요. 넥스토어 근처에 있는 회의실 관련 없는 거죠. 그러면 A씨 아니기 때문에 답은 무조건 B B B 그죠? 확인할 방법이 없다 모르겠다. 자 저희 마지막 9번 들어보실게요. 자 얘도 어떤 의문이죠. 여러분 끝에 write로 끝난 비격식적인 의문이에요. 그죠? 자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have to work 우리 일해야 되는 거지 extra hours 초과 근무를 이번 달에 더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사실 확인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죠. 그죠? 우리 이번 달에 더 해야만 하는 거지 라고 던졌더니 아닌 보기 전해시면 되겠죠. 자 A, B, C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A, B, C 이러 있죠. 우선은 얘는 아마 깔끔하게 풀리셨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문제를 왜 가져왔냐면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 전 문제 뭐 8번이라고 가져간다면 8번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걔 맞겠다고 막 집착하다가 9번 문제 말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질문 자체가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됐다면 해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발음만 기억해놓은 상태에서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기 A를 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선은 이 질문 자체가 완벽하게 해석이 됐다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보기예요. 그죠? 내가 지난달에 워크샵에 갔었다라는 뜻인데 만약에 말렸어 이럴 경우에는 유사 발음 이용해서 제가 소거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라도 부셨어야 돼요. 자 보기 B 보실게요. 2시간이 걸렸대요. 2개트 워크 직장까지 가는데 거의 2시간이 걸렸었대. 당연히 질문이랑 논리적으로 매칭이 안 돼. 근데 그 논리적으로 매칭이 안 된다라는 건 질문이 해석이 됐을 때 논리적으로 매칭이 안 된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말렸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유사 발음 이용해서 단어 반복 이용해서 황글적으로 소거하시라고요. 그래서 보기 B 외낸과 여러분 our sit 그리고 work 이것 때문에 냈다라고 부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보기 시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나왔는데 파트를 푸실 때 보기 자체가 actually 예로 시작되면 보통 반전응답에 대한 단서로 잘 나와요. 사실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프로젝트가 어떻게 됐다 여러분 프로놀 얘 외에 가셔야겠죠. a를 보류하다 라는 뜻이에요. 보류하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보류됐기 때문에 그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즉 그 말은 뭐 시간을 더 쓸 이유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 b가 아니기 때문에 답인 c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2를 푸실 때는 무조건 소거법 이용해서 풀어주시고요. 정답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측했던 그 답이 정답이 안 나올 확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답이 아닌 보기를 지어내시고 확률적으로 답이 될 만한 보기를 마킹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질문이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됐을 땐 유사 발음 같은 것도 꼭 이용하실게요. 아시겠죠? 괜히 말리지 마시고 자, 그럼 저희 파트 1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자, 파트 3, 4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파트 3, 4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긴 질문 나오죠. 근데 차이는 파트 3은 두 사람 이상의 대화가 나올 거고 파트 3은 스피커 혼자 얘기할 거예요. 자, 근데 파트 3, 4를 푸실 때 포인트가 뭐냐면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다 듣고 내용을 이해해서 푸는 파트가 절대 아니라 질문이 요구하는 것만 꼬집어 듣기 하시면서 관련 없는 내용은 흐름만 쫓아가시면서 해석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만약에 해석이 안 됐다 질문과 관련 없는 내용이 들린 것 같다 하면은 그냥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음... 여기 흐름만 따라가기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제때 마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발력 있게 마킹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아, 해석이 이래서 내가 집중을 못해서 놓쳐서 틀렸구나가 아니라 항상 동의어에 대한 그 단서를 비교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 질문에 이 키워드가 이 단어로 나왔기 때문에 보기의 이 키워드가 예로 나서 답이다 라는 걸 평상시에 계속 훈련해 놓으시면 이게 누적이 됐을 때 나중에 아,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 안 되더라도 이 단어가 이 단어 때문에 답이구나 라고 찍고라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저희 간단하게 풀이법 좀 정리하고 해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파트 3, 4 푸실 때는 항상 질문하고 보기를 눈에 잘 보이게 정리해 놓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어, 파트 1 그림 문제 시작 전에 막 성우가 겁주거든요. 너 시험지에 어떤 낙서하면 내가 제재 조치 들어갈 거야 라고 겁나 겁을 줘요. 근데 그거 그냥 무시하시고 어, 첫 번째 대화 시작 전에 질문하고 보기 우리 키워드 연필로 우리 마킹 연필로 하는 거 아시죠? 연필로 키워드 눈에 잘 보이게끔 정리해 놓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 키워드 정리가 왜 중요하냐면 질문하고 보기에 대한 그 이해라기보다는 뭐 해석이라기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해 놓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질문 순서대로 대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들으면서 동시에 푸셔야 돼요. 들으면서 동시에 푸시기 위해서는 질문하고 보기가 눈에 조금 더 잘 꽂히면 제때 꽂히면 어, 좀 더 확실하게 마킹 끝내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하고 보기 키워드 정리하실 때에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해 놓는다. 그래서 질문 키워드 무조건 동그라미 의문사 동그라미 남자인지 여자인지 스피커인지 리스너인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눈에 띄는 키워드 동그라미 쳐주시고 보기 같은 경우에도 동사 명사 위주로 끊어서 빠르게 밑줄 쳐 놓고 들어가시면 돼요. 빠르게 밑줄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해석하고 있으면 제 시간 내에 밑줄 다 못 치거든요. 다 정리 못 하거든요. 그냥 단어가 눈에 잘 보이게끔만 정리해 놓고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저희 10번부터 12번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키워드 정리하셔야 된다고. 자, 기본적으로 의문사 잡고 주어 잡고 눈에 띄는 키워드. 그죠? 들으면서 동시에 푸셔야 되기 때문에 들으면서 질문 해석하고 있으면 말려요. 보기 해석하고 있으면 말려요.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게. 스피커들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묻는 건데 이런 주제 문제 같은 경우에 초반에 강력한 단서가 안 나오면 그럴 듯한 거 마킹 끝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초반에 그럴 듯한 50%의 확신이 드는 보기 마킹 끝. 자, 보기 A 같은 경우에 연례식사인지 아니면 뭐 영화랑 관련된 시사회인지 상품의 론치 출시인지 아니면 플레이 오디션 어떤 연극에 대한 오디션인지 이렇게 좀 잡아 놓으시고 자, 11번 보시면 어떻게 스피커들이 아닌지 미스 로모를 자, 로모 뭐예요? 여러분 고위 명사죠. 고위 명사가 질문이나 보기에 포함되면 간단하게 나왔더라도 무조건 발음해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 우리가 처음 들어본 낯선 발음의 단어이기 때문에 발음을 해놓고 들어가셔야 되지 그나마 좀 늘리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모 어떻게 알게 되는지 묻는 건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우선은 보기 키워드 같은 경우에 동사 명사 위주로 끊어서 밑줄 치는 게 맞아요. 근데 어 혹시라도 시간적 여유가 조금 되시면 비슷한 보기는 묻고 들어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비슷한 보기가 뭐냐면 우선 1차적으로 주어는 같기 때문에 얘는 뭐 제끼시고 동사끼리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동사끼리 비교했을 때 지금 보시면 어 A랑 C랑 동사 뜻이 같아요. 둘 다 제공하다 주다이 B씨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보기는 동사를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뒤에 대상이 뭔지 뭘 주는 건지에 대해서 비교하시면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보기 B는 뭐 발표를 했다인지 아니면 어떤 자산 행사를 플랜 기획한 사람인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자, 12번 보시면 무조건 맨세에만 들어주시면 되겠죠. 맨세에서 어떤 단서? 그가 도 넥스트 첫 번째로 할 거예요. 매시험 출제되죠. 그러면 도 넥스트 고 넥스트 의도가 뭐예요? 대화 끝난 다음에 질문의 주어가 가장 첫 번째로 할 거 뭐 이런 거겠죠. 대화 끝나고 나서 내가 첫 번째로 이거 하고 두 번째로 이거 하고 마지막으로 이거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다 보기에 나와요. 그럴 경우에 무조건 첫 번째로 할 거가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꼭 기억하고 가실게요. 그래서 남자가 첫 번째로 할 게 뭔지를 묻는 건데 자, 보기 보세요. 아까 위에서 설명했죠. 지금 주어랑 윌까지는 다 같단 말이죠. 음, 걔네는 뭐 특별한 일이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동사끼리 비교해 봤을 때 A, B 동사 뜻이 지금 둘 다 같고요. 둘 다 변경되는 거죠. 변경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기 CD 보시면 둘 다 마련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묶어놓고 뒷덩어리 비교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정리해놓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풀고 오셨으니까 저희 바로 해설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파트 3, 4 들으실 때는 뭐 천장 보시면서 멍때리고 듣거나 뭐 바닥 보면서 멍때리고 듣거나 그죠? 뭐 눈 감고 이렇게 감상하시는 거 절대 아니죠. 항상 보기 보시면서 순서대로 마킹하셔야 되고 대화 끝났을 때 마지막 문제에 대한 마킹도 끝내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기억하시면서 주제는 초반부 강력한 단서가 안 나면 그럴 듯한 거 마킹하시는 거세요. 자, 그럼 저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쁘네요. 자, 여기 들리셨나요? 다시 한 번 들어볼까요? 그럴 듯한 거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준비가 자, 넥스트윅스에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넥스트윅에 다음 주에 뭐가 있대요? 여러분, yearly가 나왔었죠. 얘가 지금 뭐로 나왔어요? 보기 A에 annual로 나왔죠. 파티 나왔죠? 내년에 파티가 다음 주에 연례 파티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연례 파티가 있는 거니까 우선 A를 잡아놓고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도넛을 위한 연례 파티가 다음 주에 있는 건데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A 잡아놓고 뭐에 대한 준비? 디너에 대한 준비라고 나왔죠. 그럼 확률적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다음 주에는 연례 파티인데 거기서 저녁 식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답은 A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그럴 듯한 거 마킹이 끝났으면 주제 그럴 듯하면 마킹이 끝내고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이 내려가셔가지고 대기 타셔야겠죠. 자, 보기농 굴리시면서 들어볼게요. 원해, 우리가 뭐 하기를 로모 나왔네요. 발음해 놓으셨으니까 들리셨을 거예요. 누구래요? 우리 도넛, 기부자 중에 한 명인데 기부자라고 나왔으니까 어떤 보기 뒤 보시면 자선 행사를 기획할 만한 사람은 아닐 것 같긴 한데 한번 들어볼까요? 로모 다른 여자 등장했죠. 내가 리콜해보면 상기시켜보면 자, 여기 들리셨나요? 뭐래요? 쉬라는 건 앞에 놨던 미스 로모 받는 거겠죠. 그죠? 그녀가 리스머스블 과거에 담당했었대요. 뭐를? 우리의 사안 시스템을 게링하는데 그녀가 담당을 했었대요. 그러면 로모를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죠? 익힘먼트를 제공했던 사람이다. 이걸 담당해줬던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으세요? 이 문제 조금 어려웠을걸요, 여러분? 다빈 씨. 마킹 끝내고 내려가서 자, 멘씨에 집중하시면서 두 넥스트 미래 단서 한 번 들어보실게요. 고개 보시면서 Right? Yeah. Anyway. Anyway. 한 번 호흡하시고 She initially told me that she would be going on vacation this week. 그녀가 told me 했었대요. 간다고 But it got cancelled at the last minute. 근데 cancelled it the last, 마지막에 So now Now, she's saying she would like to attend. Now, 말했대요. Attend 하고 싶다고 All right. 이제 남자말 빨리 들으셔야겠죠. I'll put her name on the attendance sheet right now. 들리세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남자말에서 미래 단서 Right. I'll put her name on the attendance sheet right now. 남자 말에서 이렇게 나왔죠. I'll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내가 put her name이라고 나왔네. 그녀의 이름을 put 하겠다고 어디에다가 sheet 이 종이에다가 그녀의 이름을 더하겠대요. 즉, 그 말은 뭐야, 여러분? 게스트 목록에 업데이트가 발생하겠다라고 보셔야겠죠. 기존 내용에 추가가 될 거야. 이해되세요? 답은 무조건 B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항상 이 단서가 나오면 단서 뒤에서부터 들으실 준비를 꼭 해주셔야 되세요. 아시겠죠? 좀 깔끔하게 답은 B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저희 다음 문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13번부터 15번 키워드부터 정리해 보실 건데 자, 13번 보시면 스피커들이 디스커싱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묻는 건데요. 아까 앞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주제의 문제는 초반에 강력한 단서가 안 나면 그럴듯한 거 마킹해 주셔야겠죠. 어, 보기에는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업의 오프닝인지 아니면 인터뷰 문제인지 아니면 개조 문제인지 아니면 이동의 문제인지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고 자, 14번 같은 시각정보 연계 문제는 기본적 포인트가 뭐냐면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질문을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정확하게 그리고 아까 앞에서 강조했죠. 고유명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무조건 발음해 놓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우리 너택 이거 발음해 주셨어야 되고 어, 어떤 오피스 빌딩에 너택가 위치했는지를 묻는 거죠. 질문 정확하게 해석하신 다음에 항상 시각정보 연계 문제는 보기에 나오지 않은 나머지 정보를 분석해 주셔야 돼요. 나머지 정보라는 건 어, 길 그죠? 길도 발음 좀 해주시고 눈에 잘 보이게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의 위치를 이렇게 좀 눈에 잘 보이게 정리해 놓으시면 마킹하실 때 조금 더 속도가 붙겠죠. 그죠? 자, 15번 보시면 멘텔만 들어주셔야겠네요. 그죠? 남자가 말하는 건데 여자한테 파킹 관련해서 파킹이 가장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기 A, B, C, D 키워드 정리하시면 파킹 스페스가 이미 여자를 위해서 확보가 됐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보기 B 보시면 파킹 퍼밋 어떤 주차권이 어, 진열이 돼야 된다. 뭐 보여져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기 C 보시면 페이케시 무조건 현금으로만 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보기 D 보시면 게스트 스팟에 슛 파크 무조건 파킹 해야 된다 이렇게만 좀 정리해 놓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문제 풀고 오셨으니까 바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보기 보시면서 주제는 그럴듯한 거 자, 남자가 어디서 하는 사람인지 한 번 더 들어볼까요? It's Martin Sanchez from Nertech Inc. Nertech Inc. 나왔죠. 지금 14번의 고의명사가 나왔네요. 남자는 이 업체에서 일하는데 남자가 일하는 장소가 어디냐 라고 묻는 거죠. 그죠? 자,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After careful review of your job application 뭐가 들리세요? 뭘 검토했대요? 한 번 더 After careful review of your job 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 검토했죠. We have decided to call you in for an interview. 너를 콜인하기로 결정했대. 어디에? 인터뷰에. 그럼 확률적으로 답인 B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마킹이 끝났죠. 그럼 내려가서 키워드 잡아놓고 지도 빨리 보셔야겠죠. 자, 지도 보시면서 Does next Wednesday at 10am work for you? 다음 주 괜찮아? I'm so glad to hear back from you. 기쁘다. 다시 들어서. Just a minute. 잠깐. 관련 없는 거 가볍게 들으시는 거예요. I'll check my schedule. 볼게 일정. Yes. That time should be fine. 음, 괜찮다. Great. Now, no tech is on the west side of town. 어디에 있대요? West side. 나왔죠. 서쪽에 있대. West니까 우선 A, B로 좁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계속해서 Our office building is located 뭐래요? 주어 자리에 한 번 더 들어볼까? The west side of town. Our office building. 누구의 office building? 남자분의 hour가 나왔죠. No tech. 한 번 더 나왔던 거예요. 동의어로. No tech is on the west side of town. Our office building is located on Redwood Street. 어디 길 위에 있대요, 여러분? 아까 발음에 놓으셨죠? Redwood. 얘가 나왔네요. 한 번 더 웨스트 사이즈라고 다 강조를 한 거죠. 계속해서 Right by the community center. 바로 어디 옆에? Community center 바로 옆에 있대. 답은 무조건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괜찮으세요? 자, parking 끝내고 내려가서 저희 15번 파킹 잡아놓고 남자 말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볼게요. 파크 나왔죠? 여자 말에서 한 번 더. 어디인가 아무데나 내가 파킹해도 괜찮아? 아니면 패스를 겟해야 돼? 라고 던졌더니 멘텔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단서 나왔죠. 남자 말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as long as가 나왔단 말이죠. 그죠? 뭐 뭐 하기만 하면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남자 말에서 should가 나왔어요. 너가 그 스팟인데 그 스팟이 뭐라는 거예요? marked guest가 나왔죠. guest라고 마킹되어지는 스팟에 네가 주차하기만 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 말에서 parking 관련해서 멘션하고 있는 거는 무조건 답이 D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괜찮으셨나요? 네.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16번부터 18번 키워드 잡아보실 건데 자, 16번에 스피커가 뭐에 대해서 콜링하는지 묻는 거죠. 주제네요. 자,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조금 되신다 하시면 보기 좀 묶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B, D 묶을 것 같아요. 둘 다 변경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B, D 묶어놓으시고 뒤에 뭐가 바뀌는 건지 좀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끊어서 좀 단어 비교할 수 있게끔 눈에 잘 보이게끔 정리해 주시고 자, 17번 보시면 어, 따옴표가 포함된 의도 파악 문제가 나왔죠. 자, 의도 파악 문제를 푸실 때 자, 풀이법 간단하게 좀 정리해 봤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따옴표 내용을 좀 소리내서 읽고 들어가셔야 돼요. 소리내서 읽고 들어가셔야지 그 따옴표 내용이 조금이나마 더 제때 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소리내서 읽어보신 다음에 동시에 해석도 해보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아까 제가 파트 3, 4 설명할 때 보기 읽으실 때 어차피 꼼꼼히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빠르게 밑줄 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따옴표가 포함된 의도 파악 문제만 예외적으로 좀 보기를 정독해 주시는 게 좋아요. 꼼꼼하게, 꼼꼼하게 정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답은 따옴표 바로 전후예요. 대화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아, 그랬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약간 너무 추측에 가까운 답을 마킹할 수 있기 때문에 따옴표 전후 문장 듣고 그 순간 그 말을 한 배경이 뭔지 문맥상 풀어주시는 게 맞고요.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여기 적어놨죠. 해석적인 접근보다는 문맥상 풀어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자, 17번에 따옴표 내용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너, 넥스트 옆이잖아. 스텝 라운지 바로 옆이잖아. 뭐, 직원 휴게실 바로 옆이잖아. 이 따옴표 내용 해석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보기 A, B, C, D부터 해석해 보면은 쿼커의 어떤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B에 보시면 우리 서플라이스 보이세요, 여러분? L, C에서 서플라이가 들리면 가장 먼저 공급, 공급하다 보다는 용품이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추가 용품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동사, 명사 위주로 끊어서 자, 그 다음에 라운지의 개조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어떤 구역, 자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포인트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놓으시면 단어 비교하실 때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금요일이 가장 키워드인데 이렇게 때랑 관련된 문제는 항상 미래인지 과거인지 좀 정리해 놓고 가시면 도움이 되세요.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가정한다면 어, 이럴 거야 금요일에 이렇게 질문 단서가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래인지 과거인지 잘 정리해 놓고 들어가시면 동사부터 좁히면서 단서 대기탈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금요일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묻는 건데 미래고요. 뉴스토어가 오프닝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익히먼트가 설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트레이닝 교육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매니지먼트 경영진의 미팅이 있는 건지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바로 문제 풀어볼 건데 이게 제 기억에는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했던 것 같거든요. 자, 저희 첫 단어부터 바로 단서 비교해 보실게요.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목적 나올 때까지 한번 집중해서 보기 보실게요. 들리세요. 콜링투가 나왔죠. Let's know. 너한테 말하기 위해서 콜링투 잡아놓고 너 프로모션 했잖아. 너 최근 승진 때문에 moving 들리세요. 빨리 보기 뒤를 보셔야겠죠. from your cubicle into a manager's office on the third floor. 3층에는 오피스로 이동할 것 같은데 라고 콜링투 했죠. 그럼 답은 무조건 D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새로운 오피스에 이동 때문에 컨택했어. 그럼 마킹이 끝났으니까 얘가 맞는지 한 문장 더 듣고 있지 마시고 내려가셔가지고 딱 편할 때까지 이제 흐름 계속 쫓아가셔야 돼요.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보기 보시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들리세요. I know, 알아. 왜요? 어디에 대해서? 네가 sitting. 지금 앉아있는 그 곳에 대해서 네가 해피하다라는 거 알아. 현재 위치에 네가 만족해한다는 거 알아.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I know you're happy with where you're sitting right now. 계속해서 But you're right next to the staff lounge. But 뒤에 따옴표 내용 나왔죠. 근데 너 스태플라운지 바로 옆이잖아. It's a lot quieter. All night 뒤에 한 번 더 들어볼까요? Next to the staff lounge. 여기서부터 It's a lot quieter. quieter가 나왔죠. 훨씬 더 조용할 거라고 On the third floor. 3층. 3층은 뭐야? 앞에 나왔던 새로운 오피스. 이동할 위치. 새로운 오피스를 받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단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죠? 문맥상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 현재 있는 그 위치 있잖아. 스태플라운지 바로 옆이어서 좀 시끄럽지 않아? 새로 이동할 오피스가 더 quiet, 더 조용할 것 같은데 라고 현재 위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가 돼야겠죠. 문맥상.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따옴표 전음 문장에서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내려가셔야 돼요. 마무리하시고 내려가서 금요일 나올 때까지 빨리 보셔야겠죠. 보기는 미래. 한번 호흡하시고 3층에서 미팅하기 때문에 금요일 안 나왔어요. 보기 뒤 찍지 마시라고요. 여기 있는 게 편리할 텐데 들리세요? 어디서 잡으셨어야 돼요?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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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eally 나왔었죠. 한번 더. 여기서부터 내일 아침에 보내겠대. 이건 금요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급해하지 말고 한번 더. 나왔죠. 이제 잡고 the IT department will set up a wheel set up 나왔네요. IT 부서가 wheel set up 할 거야. set up 할 거야. installation 빨리 보시고 On Friday the IT department will set up a new computer and printer for you at your new workspace. 답은 무조건 컴퓨터랑 프린터를 설치해 준다라고 했으니까 금요일에 B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괜찮으셨죠? 자 이제 저희 마지막 문제 볼까요? 조그만히 내시고 19번에서 21번 잡아볼 건데요. 자 이 문제는 실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19번하고 20번을 좀 많이 틀렸었거든요. 자 보시면 19번 질문 잘 보세요. 질문 자체가 스피커가 누군지 묻는 건데 가장 누구일 것 라고 묻는 확률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이 확률적인 문제는 다른 보기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답이 될 만한 보기를 마킹하고 넘어가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게는 가장 누구일 것 같은지 확률적으로 풀어주셔야 되고 자 20번 보시면 이 비즈니스가 뭐로 known for 알려져 있는지 소문났는지 특징이 뭔지를 묻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음식의 퀄리티 어떤 품질 때문인지 가격 때문인지 스텝 때문인지 아니면 속도 때문인지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고 21번 같은 땅암표 문제는 아까 앞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죠. 땅암표 안에 소리내서 읽어놓으신 다음에 문맥상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 알아 땅암표 내용 어렵지 않고 자 얘 같이 해보세요. 우리 아까 앞에서 계속 정리했죠. 쉬는 다 같기 때문에 만약에 보이시면 동사끼리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비교해 보셨을 때 지금 A, B 둘이 동사 뜻이 같잖아요. 그럼 묶어놓고 뒷덩어리 비교하시는 거예요. 뭘 발휘하는지 인플루에이가 늦게까지 일하길 발휘하는 건지 아니면 커스터머들이 피드백을 주길 발휘하는 건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보기 C, D 지금 동사 뜻이 같죠. 둘 다 생각하다 믿는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동사는 비교하지 마시고 뒷덩어리 비교하시면 되겠죠. 새로운 음식이 만들어질 것이다. 아니면 스텝이 패스터 더 빠르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조금 더 눈에 빨리 꽂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19번부터 스피커 누구일 것 같은지죠. 이렇게 확률적으로 묻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나왔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두 문장 안에서 마무리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런 문제 오래 붙들고 계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20번, 21번 문제 말리기 쉽거든요. 자 그러면 확률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스피커예요. 리슨어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여기서 끝났는데 자 단서 어떻게 나왔죠? 너의 쉬프트 시작하기 전에 라고 나왔죠. 유어라는 걸 리슨어 받는 거고요. 우리 애시에서 쉬프트는 교대 근무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 리슨어들 근무자들이 오늘 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몇 가지 공제할 게 있어 라고 나왔단 말이죠. 그럼 확률적으로 스피커는 저녁 근무를 시작하는 직원들한테 무언가를 공제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확률적으로 답인 B, C, D보다는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담당자 이런 패턴으로 굉장히 잘 나와요. 유형으로 정리해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마킹 끝내고 내려가서 저희 20번 바로 들어볼게요. As always 항상 그랬던 것처럼 We received a lot of positive feedback positive feedback 받았죠. 긍정적인 피드백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뭐에 대해서? 퀄러티에 대해서 그러면 이 비즈니스는 뭐로 소문난 업체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고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는데 그거는 음식의 품질 때문이야. 답인 A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19번을 제때 마킹 못했으면 얘 말렸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확률적인 문제 꼭 기억해 두고 들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바로 21번 들어볼까요? However 근대 이런 거에서 한번 호흡하시겠죠. However but in fact 호흡하시고 We did not get such positive feedback 못 받았대 긍정적인 피드백을 The speed of service 서비스의 스피드에 관련해서는 Some customers complained that they had to wait up to 40 minutes 40분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for their meals 그들의 밀수 관련해서 Especially between courses 사이에 특히 As we cater to a lot of business customers 우리가 하기 때문에 많은 커스터머들 Particularly at lunch time 특히 점심시간 We need to ensure that meals are prepared and served quickly 어떻게? We need to ensure that meals are prepared and served quickly served quickly 빠르게 서빙이 되게끔 해야 된다고요. All waiting staff 리스너한테 말하는 거죠. Waiting step들 들어봐 Please make sure that orders are immediately sent to the kitchen 여기 들리세요. 한 번 더 Make sure that orders are immediately sent to the kitchen 즉시 sent to 돼야 된대. 키친으로 빨리 보내줘야 된다고.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And kitchen staff 그리고 키친 스태프 리스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Make every effort to get orders cooked as fast as possible As fast as possible 이 나왔죠. 가능한 한 번 빨리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문맥상 봤을 때 속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리스너들 너희들 조금 더 빠르게 해줄 수 있어? 라고 나왔단 말이죠. I know you can do it 다음 표 나왔네요 여러분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난 알아 그죠? 그러면 문맥상 이렇게 말한 이유는 스태프들이 좀 더 패스트하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가 될 수 있겠죠.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21번의 의도 파악 문제는 크게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데 19번 때문에 아마 19번 20번 말리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특강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 6월 28일 토익 다들 예상했던 것보다 기댔던 것보다 좀 더 높은 성적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촌파고다 종결투익의 일시종결 허니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